이게 거추모양이오 저 방구구에 있는 거 맞나요? 야! 야! 괜찮아! 괜찮아! 너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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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동뇽zon 욕망을 걸어갑니다 240시간 들은 카드를 하고있었습니다 일제ении 24시간 금뻔다 날씨에서 문을 찾아오고 있고 는 доб는ement으로 문을 찾아오고 제가 문을 찾아오고 그 느낌을 전장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국군이 소통한 기회의 마련이 중국국언제네 일제일과 그리고는 시각이 Vorur incredible 안은 감독님은 다음 시간에 저거 더 있는 걸까요? 저거 아무래도 토 담는 거 같지? 저게 하나 더 있네. 한번 어떻게! 여기? 교ie Boniflis 지금 세다쥬 한 명 다 먹 visits 주말에 오면 번호표 뽑아도 거의 못 들어간 수준이고 지금 평일이니까 사람이 별로 없네요 저희는 여기가 사상소서 저희는 용 meet를 사용하고 있어요 외국인 넘는 Old시선대 그런데 이번에는 사상소서 анд 이 안녕 안녕 이렇게 시켰습니다. 우리가 시킨 건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이거랑 그리고 여기 없는 거. 양배추. 휴지를 시켰어? 휴지도 따로 있습니다. 등갑 이렇게 나오고 휴지는 보통 식당 가면 한번 뜯어 봐주시면 됩니다.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지? 고기가 이제 여기 올라가서 볼을 붙여서. 그리고 이제 새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랑, 다녔이요. 그래서 이거랑 또 이거랑 없어져서 별이 어려워. 그래서 이거랑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속 dislike. 원래는 전주가 1%만원에 있는. 이거랑은 안전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리요 여기 소리 없었는데 식당도 깔끔해 이렇게 부서까지 깔끔한 식당 이런데 일단 지병재미 되게 깔끔해 다같이 쓰는 덜어먹는 젓가락 뭐라고 해? 꽁콰이 한국말로 한국말 꽁콰이 없어 공용 젓가락 공용 젓가락 맞아 공용 젓가락 없어서 진상 적당한 소금은 고기 모멍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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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짜증나서 오카 아이씨이씨 화이팅 그 약간 차돌박이 느낌인데? 그치? 기단이랑 뭐야? 재즈 락쟈 어? 매콤하군 이건 비싼 거고 후추랑 가지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이거 내 색깔이야? 또 이거 뭐? 갈까? 맛있어 맛있어 중국 어디 가나 준 중국 아 아 아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서비스 여기 서비스가 약간 헤디랑 안통 충전 안 아 아 아 아이스크림도 나갈게 아 고추모양으로 바뀌어 진짜 고추모양이네? 고추모양이요? 나 그냥.. 앙래가 없는데 되게 웃기네 고추모양이네 고추모양이요 맛있네 고추모양 맛있네요 맛있네요 이 보컬은? 작은 배고파 진짜? 큰 배고파 имо 바지 하나만 넣어줘야겠다. 이런 포인트 입는 거 너무 사고 싶었고. 가격은 229원이면 한국 돈으로 약 49,000원 정도예요. 톡톡까지 써서 싸게 샀어요. 톡톡까지 써서 싸게 샀어요. 톡톡까지 써서 싸게 샀어요. 톡톡까지 써서 싸게 샀어요. 톡톡까지 써서 싸게 샀어요.